다음은 핵상이 이예닌 동물 ABC의 세포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유전 문제니까 밑에 보시고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고요. B와 C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그러면 A와 B가 같은 종이고 C는 다른 종이겠네요.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수는 서로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A와 B 종하고 C종하고 염색체수 다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개가 암컷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수컷 겁니다. 자 문제에서 그림은 각각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그린 건데요. 기억이 X인지 Y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누군가를 생략했다 였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나타냈다의 문제예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선은 얘를 봤더니 EN이에요. 그죠? 지금 회색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 친구만 혼자 떨렁 있네요. 그죠? 그럼 얘가 X든 Y든 간에 어쨌든 그죠? 나타낸 거니까 얘는 수컷 겁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보통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부터 한번 나열해 볼까요? 선생님이 얘를 1번 종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친구는 얘랑 비교했을 때 같죠? 얘도 1번 종이에요. 자 이 친구는 하얀색도 완전 다르고요. 검은색도 완전 다르고 완전 다르잖아요. 얘는 종이 다른 애예요. 그죠? 그 다음 얘 친구는 1번 종이죠.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얘가 C겠구나. 그죠? 종이 다른 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수가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1번 종은 2N은 8입니다. 그죠? 그럼 1번 종에서 이 N들은 4여야 돼요. N들은 4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염색체수가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타낸 게 다여야 되겠죠. N은 3이어야죠. 만약에 여기서 뭔가가 안 나타나졌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얘는 X랑 Y 중에 하나를 나타낸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억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억이 Y다. 내가 나타낸 게 Y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Y를 나타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 수컷이고요. 그죠? 여기도 Y를 나타낸 꼴이 되죠. 이거 있으니까. 그럼 얘도 수컷이고요. 그럼 이 친구도 모든 상염색체와 Y를 나타낸 거니까 수컷이어야죠. 그럼 수컷이 3개가 있네. 아까 문제에서 수컷 2개, 암컷 2개 됐거든.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Y면 안 돼요. X를 나타낸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X예요. 이것도 X. 그쵸? 여기는 X를 나타내지 않은 거니까 나타낸 게 X염색체를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얘는 Y염색체가 있으니까 안 나타냈겠죠. 그러면 얘 수컷 얘 암컷 얘 암컷 이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와 라는 서로 다른 개체권이 같은 종이지만 성별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체는 다른 개체가 될 거고요. 자, C는 체세포분열 중기 N은 3이었으니까 2N은 6이고 체세포분열 중기 때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상염색체는 지금 2N은 6이니까 4개 성염색체 2개여야 되잖아요. 그럼 체세포분열 중기니까 분체수는 8개가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ㄴ, ㄷ 4번이 되는 겁니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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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